TSS의 오늘이라는 노래를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한 요새 첫날이 랩까지 나와서 몸차장할게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새를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니 영혼과 계속 함께해 주시리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니 너의 생활 속에서도 감옥 생활 속에서도 불편하지 않고 기다릴 때 애국의 총리가 된대 하나 둘 셋 넷 나도 나도 하나님의 그대에 감사하며 나의 문제 하나님 그만두고 사랑하니 너 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너의 문제 하나님 그만두고 사랑하자 오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네 영혼과 함께해서 한빛 하시게도 형통한 자가 된다네 하나님 그만두고 사랑하자 이마두인다네 자 우리 몸차냥을 일어서서 한번 해볼까요 자꾸 해야지 싫어요 앉아 타고 싶어요 자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보세요. 우리 한 번 더 사랑 드릴게요. 힘차게 하나님이 우리도 요셉과 랩뉴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운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영통한 자가 되었다네 너의 생활 속에서도 감옥 생활 속에서도 불편하지 않고 기다렸네 애국의 정리가 됐네 하나 둘 셋 넷 나도 나도 하나님의 그대에게 감사하며 나의 문제 하나님 그밖에 못 사랑하니 너도 너도 하나님의 그대에게 감사하며 너의 문제 하나님 그밖에 못 사랑하자 오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영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로 당신은 영통한 자가 된다네 인마루일 인마루일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잔양 중에도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어떤 상황에도 장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를 늘 인도해 주십니다. 우주 나를 인도하시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예수님은 나의 목자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자 한참한 밤이 와도 나를 지켜주시네 예수님은 나의 목자 예수님은 나의 목자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를 인도하시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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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찬양이에요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오늘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인마 누에 대해 하나님 랄랄라 어른 걸음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그려요 오직 기도로 정상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인마 누에 대해 하나님 랄랄라 세계목을 가만히 붙잡고 증인이 될래요 땅끝까지 가요 아멘입니다. 이런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전조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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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